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저번 시간에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와 관련된 단문 정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경찰 강로에서 아주 또 중요한 테마이기도 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유방일 법일본 바로 또 튀어나와야겠죠 네 그래서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왜 중요하냐 경찰권 발동은 대표적인 침익적 행정행위다 따라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고 있어야 되겠고 또 법에 근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경찰권 발동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되겠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또 이것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다가는 국민의 권익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도 생긴다 왜 현대 행정에서 새로운 위험들이 뜻하지 않은 위험들이 계속 계속 생겨서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법적 근거에 마련해 주지 않았다면 또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우리 경지법상의 일반적 숙권조항을 인정하자 이런 것들을 우리 경찰권 발동의 근거에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찰권 발동의 근거에서 일반적 숙권조항을 인정해서 법적 근거를 인정한다면 아무리 법적 근거 있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경찰권 남용되면 안되겠다 따라서 한계로서 통제하겠다 이게 또 마치 일반적 숙권조항의 검토 부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경찰권 발동의 한계로서는 법일본 즉 법규상한계 일단 법으로 통제하고 또 행정법 1번 원칙 불문법으로서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으로서 통제 그리고 경찰 본질에서 오는 한계가 소공책이더라 자 이런 것들 정리하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449페이지 표보면요 우리 경찰 비례의 원칙 자 이거 하나 빼먹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 비례의 원칙 각 비례의 원칙 이 자체로도 단문 출제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경감승진시험에서는 기출된 바 있죠 뭐 기출된 바 있다 하더라도 또 전체 내용을 앞부분에서 정리할 건데 거기에서 들어가 있는 또 중요 내용이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449페이지에 양가로 1번 경찰 비례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 밑에 있는 내용은요 정말 한자도 빼먹지 않고 외워놓아야 될 내용이고요 만약 비례의 원칙의 단문을 정리한다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비례의 원칙 목차 하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449페이지에 적혀있는 이 내용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라는 단문을 외우기 위해서도 외워야 되지만 케이스에서 비례의 원칙이 문제되는 거 이게 가장 빈번하게 출제된 부분입니다 비례의 원칙 요 근래에도 계속 몇 년간 계속 출제되고 있는 부분 또 특히 이 비례의 원칙은 우리 경찰 작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비례의 원칙 이제 정리해 볼 건데 칠판에다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비례의 원칙은 따로 한번 다시 필기하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례의 원칙 자 경찰 비례의 원칙 이 비례의 원칙은 경찰 행정 영역에서 비롯된 원칙이에요 그런데 많은 수많은 행정 영역 중에서도 경찰 행정 영역에서 발전된 법칙이고 그리고 이러한 경찰 행정 영역에서 발전된 법칙 비례의 원칙이 오늘날에는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법칙이다 이게 나중에 적용 영역 적용 범위 뭐 이런 데서 이제 또 나올 부분인데 일단 지금은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되뇌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례의 원칙 그냥 이렇게 한다면 경찰 행정 영역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영역에 포함되는 원칙으로서 비례의 원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앞에다가 경찰자 붙이면 말 그대로 경찰 행정 영역에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이렇게 또 한정해서 저기 설명하는 단어로서 쓸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비례의 원칙은 여기에서도 지금 문장 쫙 적혀있지만 목차를 이것도 나누어 본다면요 비례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먼저 비례의 원칙의 의의를 써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비례의 원칙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라는 법적 근거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될 거고요 그리고 비례의 원칙의 내용은 어떠한가 이런 내용으로 세 가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문장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필기하고 난 다음에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례의 원칙은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 449페이지에 적혀있는 이 내용은 그냥 술술술술술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암기를 이제 쉽게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비례의 원칙이 뭐냐 의의를 한번 본다면 비례의 원칙은 일단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목적 예를 들면 개미를 죽인다라는 개미 죽이는 목적이 있어요 이런 목적과 그 다음에 수단 사이에 개미를 죽이는 수단 뭐 농약을 뿌리든지 뭐 그런 거죠 근데 비례의 원칙의 제일 대표적인 게 법원이 뭐냐 이런 거죠 개미 죽이기 위해서 대포 쏘지 마라 이거예요 개미 죽이는데 농약 뿌려도 죽고 뭐 이럴 건데 뭘 대포를 쏘냐 오히려 밭이 전체 날아갈 수도 있겠죠 뭐 여튼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 한다는 원칙을 비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적 달성을 함에 있어서 이런 목적 달성하기 위한 또 여러가지 수단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수단들이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 이게 비례의 원칙이다 자 그렇다면 이 목적은 행정법이니까 행정 목적 이렇게 앞에 좀 더 붙여져 있는 거예요 행정 목적과 또는 우리는 경찰 행정 영역이니까 경찰 행정 목적과 이렇게 좀 더 붙이면 된다고요 경찰 행정 목적과 그리고 이 사이에는 목적 달성하기 위한 또 목적 뭐 실현 뭐 이런 단어 똑같죠 항상 우리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지 말라고 하라고 했어요 어떤 것이 이해가 되었다면 자꾸 이해된 내용으로 본인이 뭔가를 쓸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라고요 자 그렇다면 경찰 비례의 원칙은 말 그대로 써져 있는 이겁니다 경찰 비례의 원칙이란 경찰 행정 목적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 이게 비례의 원칙 우리 비례의 원칙 행정법 공부하면서 무수히 무수히 나오지만 비례의 원칙의는요 막힙니다 그런데 비례의 원칙의 술술술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행정법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이 비례의 원칙을 의정도 우리 외워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인력시장 나가 보셨나요 인력시장에 나가면 다들 주특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배 어떤 사람은 페인트 어떤 사람은 목수 어떤 사람은 미장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겨울날 비가 막 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일하는 저기 주특기 가진 사람들은 일을 못하죠 예를 들면 외부 페인트를 칠해야 된다거나 그래서 페인트 주특기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겨울철 비가 오니까 다들 야 누구 누구 다 갔는데 새벽 4시부터 가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공쳤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인력시장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목수가 한 명 빈다 목수할 사람 없냐 라고 하니까 이 페인트공이 손을 들면서 제가 목수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목수할게요 비례의 원칙의 의는요 제가 목수합비유 제가 목수합비유 비례의 원칙의 의는요 목수합비유 목수합비유 자 이렇게 조그맣게 적은 글자 다 빼먹어도 목수합비유는 꼭 들어가야겠죠 경찰 비례의 원칙이란 목적과 수단 사이의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 원칙을 말한다 자 이거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고 케이스 어떤 처분의 위협성 검토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거 쓸 때도 비례의 원칙 의의 써야 되는 거죠 자 목수합비유 외웠다면 최소한 1점 또는 2점은 딴다 됐죠 목수합비유 비례의 원칙이란 목적과 수단 사이의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의 원칙의 최고의 법언이 뭐냐 목적 개미 죽이기 위해서 수단 대포 쏘지 마라 왜 비례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경찰 비례의 원칙이다 그렇다면 이런 비례의 원칙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더라 이런 얘기에요 헌법에 헌법 제 37조 2항 이런 건데 조문은 일단 두고 비례의 원칙은 헌법에 근거하고 있더라 간혹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이제 이렇게 조문들이 나오는데 우리 조문 그 외우는 것도 일이죠 예를 들면 37조 2항 뭐 뭐 몇조 몇항 이런 거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조문 아니고는 이렇게 조문 언급 이건 살짝 빼죠 예 우리 답안지에 조문까지 언급하면 참 좋긴 합니다마는 그거 외우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답안지를 좀 더 컴팩트 있게 쓴다면 비례의 원칙은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뭐 이렇게 딱 쓰면 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조문은 제가 이 조문은 외우시죠 예를 들면 몇조 몇항 이런 거에요 그런 것들은 정말 답안지에 현출 시킬 수 있도록 해 보시고 그거 아니라면 이런 조문 외우는 거는 조금 차지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튼 비례의 원칙은 의 목수 합비우 그리고 이러한 비례의 원칙은 헌법에 근거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비례의 원칙의 이 내용으로는 이제 넘어가 보면 뭐가 있냐 만국 공통 두 문자 적필상 원칙이 있다 이 말이죠 적필상 원칙 그쵸 적필상 원칙이 있다라는 거 자 이렇다면 적합성의 원칙 그쵸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그리고 하나 더 씁니다 이 삼 원칙 간의 관계 이 세 가지 적필상 원칙과의 관계 이런 것들 이 네 가지의 문장 구조로 또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러한 삼 원칙 적필상은요 이 관계는 뭐다 단계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단계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단계 구조라는 게 뭐냐 마치 이렇게 계단식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적필상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적합성의 원칙을 먼저 검토하고요 아 그래 적합하다 라고 했다면 그 다음 필요성 원칙을 검토하고요 그렇다면 상당성 원칙을 검토한다고요 만약 적합성 원칙에 반하면 바로 비례 원칙 위반 필요성 원칙에 반하면 위반 네 이렇게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요건이란단 말이에요 요건 뭐 예를 들면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뭐 여러 가지가 있다면요 그 다섯 가지 요건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 다섯 가지 요건은요 5번 요건 먼저 검토하고 1번 요건 검토하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삼 복습삼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소송 요건은 뭡니까 대원소 피기전 바로 나와야 되죠 또 우리 인문가님 시간에 하셨잖아요 소송 요건은 대원소 피기전이다 그러면 이 대원소 피기전은요 전 먼저 검토하고 대검토해도 되고 1,2,3,4,5,6 있다면 어떤 순서로 검토해도 상관없다고요 다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 살펴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건이라고 하는데 자 비례 원칙은 왜 내용이라고 하냐 단계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그렇다 또 머릿속으로 이해하시죠 그렇죠 비례 원칙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비례 원칙은 적필상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런 세 가지의 원칙은 단계 구조를 이루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적필상의 원칙이 뭐냐 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의도 외워야 돼요 의도 그렇다면 적합성의 원칙은 우리 이제 쉽게 쉽게 한번 우리 여기서 적어보자 이 말이에요 자 단계 구조라고 했습니다 자 적합성의 원칙은 먼저 목적이 나왔어요 아까 목수 앞뷰 이랬어요 자 비례 원칙에 있어서요 먼저 적합성 원칙을 검토함에 있어서 이 적합성 원칙이란 일단 요런 목적이 정당해야 됩니다 목적이 정당하고 만약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면요 바로 비례 원칙 위반 어떤 적합성 원칙에 반해서 이런 거예요 자 개미 죽이는 게 아까 목적이었어요 근데 개미 왜 죽이니 이랬더니 그냥 목적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법 이런 거예요 네 근데 개미 왜 죽이니 라고 했더니 너무 많은 개미들이 농작물을 갉아먹어서 죽이려고 어 일단 목적은 정당하네 뭐 이런 거 다행히 말이에요 아시겠죠 먼저 적합성 원칙은 자 이러한 행정 목적이 정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목적 달성 그리고 이런 목적 달성 위한 수단이 이런 목적 달성 위한 수단이 말 그대로 적합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네 그러면 아까도 개미 죽이기 왜 죽이니 농작물 갉아먹어서 그렇죠 그러면 농작물 갉아먹어서 개미 죽이기 위해서 대포 쏜다 대포 쏘면 개미 죽는단 말이에요 일단 수단은 적합하다 왜 개미 죽이는데 대포 쏘면 개미는 죽을 거니까 뭐 이렇게 수단은 적합하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 필요성 필요성은요 자 단계 구조니까 앞에 거 계속 물려 물려갑니다 자 필요성 원칙이랑 아 적합성 우리 검토했지 그렇다면 이런 적합한 수단 중에서 최소 치매 수단 선택해야 된다 라는 원칙이 필요성 원칙이다 방금 아까 목적 개미 죽인다 농작물 갉아먹어서 대포 쏜다 개미 죽을 거야 적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개미 죽이기 위한 이런 많은 적합한 수단 중에서 최소 치매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필요성이에요 그런데 개미 죽이기 위해서 대포 쏜다고 농약 쳐도 될 걸 대포 왜 싸 이렇게 필요성 원칙에 반해서 위법 뭐 이렇게 될 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잘 이해한다면 쉽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 시간에 했던 이런 말들을 잘 잘 이해하셔서 암기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중에 연말에 벼락치기 하면요 이런 저의 속속들이 이런 말들이 머릿속에 남는 게 아니라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뭐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외우시죠 뭐 이런 내용만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시험장 가면 사상 누가 하게 될 수 있다고요 한 큐에 그냥 슥 무너질 수 있다고요 이건 뭘 묻는 문제지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하나하나의 말들을 이해 차원에서 듣고 있긴 하지만 유념해서 들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가 됐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암기할 수 있다는 거 여튼 필요성 원칙이란 많은 적합한 수단 중에서 최소 치매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상당성 원칙으로 넘어가 보면요 자 또 앞에 거 맞물려 간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을 선택했다 하더라도요 자 그래서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을 이렇게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수단을 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 다음에 이러한 수단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사익이 상당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상당성의 원칙이다 필기 잘 하세요 이 필기 잘 하고 밑줄을 치면 훨씬 더 암기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상당성의 원칙이란 이렇게 앞에서도 적합하고 필요성도 통과해서 단계 구조라고 했어요 필요성도 통과한 이런 수단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런 수단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 다음에 이런 수단을 통해서 침해되는 사익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익이 적절한 균형 상당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즉 공익이 월등히 우월해야지 공익이 있는데 이 사익 침해가 또 너무 커버리면요 이게 또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이 말이죠 뭐 이런 것처럼 공사익 우리 비교형량 이런 말 행정법에서 또 많이 들으실 건데 이게 공익과 사익에 상당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상당성 원칙에 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경찰 비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비례의 원칙은 뭐냐 의의 목수합비우 이제는 비례의 원칙 무수히 등장할 건데 제가 이렇게 요약식으로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비례의 원칙에 의의란 목수합비우 목적 수단사의 합력 비례관계 유지 비례의 원칙은 헌법의 근거 비례의 원칙은 적필상 내용으로 하고 단계 구조 이루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밑줄 치고 또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449페이지 표옵니다 양가로 1번 경찰 비례의 원칙 자 첫 번째 줄 경찰 비례의 원칙이란 밑줄 경찰행정 목적과 밑줄 그리고 그 목적에 목동그라미 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 수 동그라미 뭐 실현 이것도 필기한대로 달성 이거 바꿔도 상관없죠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 원칙을 말한다 합비유 동그라미 그렇죠 이게 의이죠 의의 비례의 원칙은 목수합비유다 그럼 슬래시 그리고 경찰 비례의 원칙은 밑줄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게 근거요 슬래시 네 지금 우리는 목차 잡고 쓰면 이게 뭐 양이 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자 우리 본다면 처음에는 의의 두번째는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또 슬래시 이제 그 다음 내용이에요 이러한 경찰 비례의 원칙은 세번째 줄 비례의 원칙은 밑줄 동그라미 동그라미 1번 그 뒤에 목적이 정당하고 밑줄 그 앞에 거는 이런 경찰권 발동의 목적이죠 아무튼 목적이 정당하고 그리고 그 밑에 줄 그 뭐 목적 달성하는데 선택한 수단이 목적 달성하는데 적합하여야 된다는 적합성의 원칙 밑줄 그 동그라미 2번 많은 적합한 수단 중에서 밑줄 채소침해 밑줄 그리고 그 뒤에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의 원칙 그쵸 필기한 거 그대로 그냥 문장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적합하여도 필요한 수단이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밑줄 적필 수단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그쵸 그러한 수단 통해 달성하오자는 공익 밑줄 그리고 그 뒤에 침해되는 사익사이의 밑줄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적절한을 상당한 바꾸면 또 상당성의 원칙과 일맥상통할 수 있겠죠 적절한을 상당한으로 바꾸시고 상당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당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며 그리고 또 이 한 줄 이 세 가지 원칙은 단계 구조를 이룬다 이 내용 지금 밑줄을 쫙쫙쫙쫙 쳤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것들이 이런 체계로 다 적혀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정말 통째로 외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수히 많이 나오고 목차 잡고 쓰면 네 뭐 이렇게 이제 늘려서 쓸 수 있을 건데 예를 들면 이거 보시죠 자 경찰 비례의 원칙이란 목수 앞비우다 첫 번째 두 번째 줄 의의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뒷부분 경찰 비례의 원칙은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근거 썼고 그 다음에 경찰 비례의 원칙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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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적합성의 원칙과 두 번째 또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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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상 저기 필 요성의 원칙과 동그라미 3번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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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상 당성 원칙을 내용으로 하며 위 세 가지 원칙은 단계 구조 이룬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비례의 원칙이 등장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야거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비례의 원칙이란 목수 앞비우 비례의 원칙은 헌법의 근거 비례의 원칙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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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적합성의 원칙과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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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필 요성의 원칙과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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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상 당성 원칙을 내용으로 하며 단계 구조 이룬다 이렇게 449페이지에 적혀 있는 이 부분 완벽히 암기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비례의 원칙이 경찰 비례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나왔던 케이스 문제가 몇 페이지냐 한번 펴봅니다 497페이지 펴봅니다 2015년도 경감승진시험 기출 펴봅니다 497페이지 펴셨습니까 그럼 설문 1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안에서 갑 공연 기획사는 경찰서장 을이 콘서트 중지 명령까지 바란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갑 주장 타당하냐 검토하시오 10점 나왔어요 경찰 비례의 원칙 전면적으로 쓰라라는 케이스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1번도 그림 그려봐요 어떻게 갑이 아마 콘서트 중지 명령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쪽은 행정청 갑이 받았대요 그런데 행정청이 누구냐 봤더니 경찰서장 을이네요 그리고 콘서트 중지 명령 내렸어요 이렇게 자 그림이 늘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그러면서 갑이 뭐라고 하냐 여기에 있는 이 처분 이 중지 명령 이게 너무 지나칩니다 이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개미 죽이는데 대포 쏘는 거 너무 지나칩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비례의 원칙 쓰라는 가혹하다 지나치다 힌트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쓴다 자 우리 사례 쓰는 답안 작성 요령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가보시죠 자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사례 자 로마자 1 설문일의 해결 쓰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1 문제점 이 문제점에서는 뭘 씁니까 설문일에서는 뭐와 관련해서 뭐가 문제된다 우리 인문과의 시장에 다 하고 오셨죠 지금 벌써 먹먹하다 하시는 분들은 복습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지금 기본강의 한 지금 듣고 계신데 몇 강 처음 시작이라도 벌써 자세 흐트러졌다 이 말이에요 뭐 내년도 시험에 합격한다 이랬는데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인문강의 시간에 했었던 내용을 지금도 뭐지 저거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자 문제점 설문일에서는 뭐 뭐 와 관련하여 뭐 가 문제된다 여기서 뭐 와 관련하여 그대로 뺏겼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쵸 갑이 을 지나친 명령이라고 저기 을의 콘서트 중지 명령 바란게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한 것이 다당한지와 관련하여 뭐 이렇게 막 쓰면 된다고요 네 그쵸 그대로 설문을 요약해서 쓰면 되니까 그리고 논점 찾아 쓰라고 했어요 논점이 지나친 처분이라고 비례의 원칙이 문제된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그렇다면 2번부터는요 비례의 원칙에 의의 쓰고 3번 비례의 원칙에 근거 쓰고 헌법에 근거한다 4번 비례의 원칙에 내용 쓰고 이것도 저것도 목차 나눠 쓰면 돼요 적합성의 원칙 내용 쓰고 필료성의 원칙 내용 쓰고 그리고 5번 소결 이렇게 결국 여기에 있는 내용이 방금 여기에 있는 내용 외운 거 그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점 그쵸 우리 이제 지금 사례 간단하게 맛봤지만 자 사례 단문 따로 아니라는 것을 또 반복시켜 드릴 거고 사례도 이런 공식 뭐하러 했냐 이렇게 기출문제 지금 샘플로 보았지만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다 우리가 뭔가 목차를 달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게 힘드니까 마치 공식스럽게 했던 거죠 항상 케이스 문제는 문제점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소결로 끝난다 그리고 이 소결은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답하라 지나친 처분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쵸 요런 것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지나친 처분일지 아닐지 산 포섭하는 거지만 보시다시피 뭡니까 10점에서 대부분의 배점을 받을 것은 우리 이렇게 단문에서 외웠던 내용이다 이런 얘기에요 목차를 쓰냐 안 쓰냐 지금 여기 아까 449표 여지였습니까 거기에 목차 안 쓰고 있었던 거는요 비례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물은 게 아니라 큰 제목이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속에서 들어있는 비례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장으로 쭉 나열했을 뿐이죠 네 그냥 이거 그쵸 요렇게 정리하시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례의 원칙이 이렇게 많이 등장한다 라는 얘기 그리고 이러한 비례의 경찰 비례의 원칙이 2015년도 경감승진 사례 1번에서 이렇게 또 출제된 바도 있고 또 사례 문제에서 비례의 원칙이 출제되었다고 출제 안되냐 계속 출제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옆에 496페이지 2016년 경감승진 여기서도 비례의 원칙 들어가요 지금 목수 앞비우 이런 거 써야 될 거 그러니까 지금 449페이지에 외웠던 이 경찰 비례의 원칙의 이 내용은 확실히 암기하고 가신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나중에 막 미친 듯 빨리 얘기할 때처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 경찰 비례의 원칙은 뭐다 의는 목수 앞비우 근거는 헌법의 근거 그리고 비례의 원칙은 이러이러한 적 이러이러한 필 이러이러한 상 당송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얘네들 단계 구조 이룬다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쵸 이러이러한 이런 거는 이제 외워야 되겠지만 그쵸 예 그래서 요게 비례의 원칙이고 그렇다면 우리 또 넘나들면서 앞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찰 비례의 원칙 그리고 행정법 일반 원칙 중에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47페이지 표옵니다 자 47페이지 펴졌습니까 거기도 비례의 원칙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자 1 서설 이제 전체 목차는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또 이제 기출은 됐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 기출 표시에 46페이지 2008년 경감승진 약술 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 다음 우리 방금 살펴본 경찰 승진 경감승진 사례 이게 전면적으로 나왔던 비례의 원칙이라서 2015년만 적어놓은 거지 그 외에 비례의 원칙이 무수히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이 비례의 원칙 또 보면요 서설 목수합비유 적혀 있어요 예 아까는 경찰 비례의 원칙이야 경찰자가 붙어지면 여기서는 그냥 비례의 원칙이니까 행정 목적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일단 비례의 원칙 목수합비유 로마자 2번 뭐 문제점이 있는데 그 2번의 근거 보십시오 비례의 원칙은 헌법에 근거를 하고 두고 있다 아까 헌법사임실조 2항 적혀 있는 거 이거 한 줄 쓴 거예요 근데 비례의 원칙이 또 주된 거라면 그 뒤에 경지법도 비례의 원칙 규정하고 있더라 이런 거 더 쓴 거예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자 3 비례의 원칙의 내용 여기는 목차 잡고 썼죠 1. 적합성 2. 필요성 그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3. 삼당성 그 다음에 4. 삼원칙 간의 관계 그쵸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로마자 4 한번 봅니다 적용용력 1번 경찰행정 영역에서 비롯되었다 2번 그 밖의 모든 행정 영역에서 이제 적용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위반 효과 구제 이런 것도 간단히 쓰실 거고 겨로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외웠던 내용들을 이 비례의 원칙 단문에도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공부하고 강의 듣다 보면 아 목차 잡고 쓰고 안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외웠던 것에 여기 활용되고 지금 이렇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임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단 자꾸 지금 핏대 높여서 비례의 원칙 강조하는 이유는요 사례 아주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경찰권 발동 근거한 게 여기서도 지금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례에서 케이스 풀 때 엄청나게 써야 될 문제 케이스 딱 비례의 원칙이 떴다 하면 이 내용 쫙 쓰고 케이스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중에서 아주 아주 중요한 경찰 비례의 원칙 정리했습니다 그쵸 이제 다음 테마로써 경찰 책임 원칙 정리하고 예 할 건데요 자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약술하시오 라고 했다면요 이게 로마자 2 이게 로마자 3이 된다 서설 결어붙이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따로 이거 따로 단문 나올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그것도 또 유념하셔야 되고 이 근거는 일반적 숙권조항 이렇게 묻는 말도 똑같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네 그렇게 가지고 그러면 목차는 유방일법일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유보는 법률 유보운츠다 반대 법적 근거 필요함 이런거죠 방식은 세가지가 있더라 특별 특별 일반 특별 일반 일반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중에서 문제되는게 요 세번째 유형 일반법에 의한 일반적 숙권조항 이게 문제된다 라고 해서 중요했고 목차가 또 나뉘었다 의필인이다 인정여부에서 문학판검 또 나가죠 구조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법규상 한계 한계로써 유우다 라는거 그쵸 예 법률유보 법률우위원칙 준수해야 된다 따라서 법적 근거 있어야 되고 법 내용대로 잘 따라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적혀있고 유우에 두 문자는 다 문장 속에 묻혀있는거죠 그런데 행정법 일반 원칙상 한계는 이제 목차가 나뉜다 이 말이죠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비평 그 다음에 본질상 한계도 목차가 나뉘죠 소 공 책이다 라는거 그리고 이 중에 중요한게 비례의 원칙과 경찰 책임의 원칙이 중요했다 그래서 비례의 원칙 지금 정리했고 이제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다시 이제 확장해서 경찰 책임의 원칙 이라는 단문을 정리해 보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경찰 책임의 원칙은 케이스에는 나왔지만 아직 단문으로는 출제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테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고 경찰 책임의 원칙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